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의 영향력이 조금씩 줄어드는 가운데 오늘 새벽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자산시장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올 연말까지를 기점으로 다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 시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우선 생산자 물가지수 한번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부정적인 해석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월 대비로 했을 때 근원과 헤드라인 수치가 모두 다 예측지를 부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합격점을 받았는데 전월 대비로 봤을 때는 모두 다 0.1%씩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즉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약간씩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 요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표시가 되진 않았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 했을 때 수치가 또 모두 다 예측지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결과가 아주 나쁘게 나온 결과는 아니었지만 부정적인 관점에 조금 더 무게감을 실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새벽에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 미국 경제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는 그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고 있다. 요렇게 말하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미국의 3대 지수도 전체적으로 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장표 보여드릴 텐데요. CME 패드워치 상으로도 12월 달에 베이비 컷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전날에는 85% 거의 80%를 넘어섰었는데 하루 사이에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12월 FMC 미팅까지는 아직 한 달 정도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거시경제 지표들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네 지금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파월의 발언이 있었던 전후로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가 더 가파라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주 들어서 트럼프 트레이딩이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악재들이 단기적으로 나오면서 가격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트럼프 당선 효과로 가장 많은 상승을 했었던 테슬라도 마이너스 5.77%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가 바이든 행정부에 전기차 세금 공제를 종료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다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리비안 같은 주식들은 거의 14-15%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전날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계속해서 순유입이 이어졌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순유입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온체인 시그널에서 과열 구간으로 접어드는 시그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3월 정고점과 대비했을 때 그리고 지난 사이클의 정점과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로 과열되었는지 그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장의 흐름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우상향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셀사이드 리스크 레이쇼라고 해서 매도 리스크 비율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단기 급등으로 차익 실현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그 물량을 수요가 받아내 줄 수 있을지 그 여부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54억 2천만 달러가 실현되었고 매도 위험 비율도 0.524%까지 급증을 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았던 구간이 최근에 차익 실현물량이 이 구간에서 나왔는데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반등의 움직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압박된다라고 하는 시그널이라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시그널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온체인 트레이더들의 실현 가격과 손익 마진을 봤을 때에도 지금 단기 조정이 올 가능성들이 시사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표 한번 살펴보셨을 때 비트코인의 단기 온체인 트레이더들의 실현 가격 대비 현재 수익률이 47%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 40%인데 그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치를 지난 3월과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69%로 거의 70%에 육박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단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인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의 움직임을 가지고 갔지만 그럼에도 3월과 대비했을 때 역시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점은 우리가 지난 3월까지 정고점을 형성할 때 움직임들 살펴보면은 가격이 상승의 추세를 가지고 가다가 이 구간에서 또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겪고 그 이후의 상승 움직임들을 추가적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SOPR 지표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을 보였는데 그때와 대비했을 때도 지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드리듯이 단기적으로 과열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펀딩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도 지난 3월에 정고점을 형성했었던 그 구간에서는 노란색으로 형성된 구간들 즉 레버리지 거품이 많이 끼웠던 구간들이 굉장히 짙게 표시되고 또 한 2주 정도 기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 흐름들이 짧게 나타났다가 다시 녹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 3월 대비로 했을 때 거품 구간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완만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본 배수 비율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4 정도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난 대세 상승장 정점을 찍었던 구간들이나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들을 살펴보면 그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정고점을 찍었을 때는 8 정도를 형성했기 때문에 역시나 그때와 대비했을 때는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과열 구간에 대한 관점보다는 좀 다른 관점으로 온체인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과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맞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드렸다면 이번에는 시장의 사이클과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과 관련된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테더를 비롯해서 스테이블코인의 공급량과 시가총액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온체인 상에서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테더가 20억 USDT를 추가로 발행을 하면서 지난 6일 동안에 총 70억 USDT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테더가 이렇게 대규모로 USDT를 발행을 했을 때 비트코인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옵션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시장에서는 연말을 기점으로 한 상승에 더 많은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 대리비트의 옵션 미결제 악정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많은 물량들이 지금 콜옵션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트레이더들이 현재 상승 랠리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온트윈 지표 분석 마지막으로 스톡머니 리자드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토시미터라고 하는 지표를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가 아직까지 10미만의 위치라면서 중간값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대세 상승장 흐름에서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간들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 주황색과 노란색 그리고 녹색 과정을 거쳐서 이동을 했는데 지금은 노란색으로 같이 진입을 하는 구간이고 녹색과 파란색까지 거쳐서 정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단계적으로 공포 단계에서 그리드 단계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표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대세 상승장 사이클은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네크의 디스자산 리서치 책임자가 앞으로 2분기 동안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갈아치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사이클의 고점은 18만 달러가 될 것이다. 한화로 약 2억 5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다수의 분석가들의 어떤 전망들을 종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11월 내에 1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된 부분이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지금 민주당이 코인과세 유예를 갖다가 거부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지금 현재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무조건적으로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 부담을 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해서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의 친 암호화폐 의원이죠. 신시아 루미스가 연준이 금 일부를 매각하고 전략적 자산으로 100만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는 비트코인에는 역사적인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펜실베니아주의 하원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활용하는 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게리겐슬러의 CEC 위원장이 중도 사퇴할 것이다. 즉 자진사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18개 주에서 게리겐슬러를 상대로 해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부당한 탄압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최근에 연설에서 겐슬러가 SEC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국민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본시장이 세계 최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큰 영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 자진사임을 암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게리겐슬러가 사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또 단기 급등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CBD 차트 파이어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95K에서 역시나 가장 뚜렷한 수준의 매도벽이 설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은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고래들은 매도 물량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관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빨간색 고래만 일시적으로 물량을 던졌지만 그럼에도 다시 유입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내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지금 가장 적은 이 주체들이 물량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제 시장에서 차트상으로 중요한 구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이 구간 85.3K에 있는 이 구간을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으면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주요 저항은 지금 90K와 그리고 93.4K에 있는 정거점 구간에서 형성을 하고 있고 95K에서도 두터운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까지 넘게 됐을 때는 우리가 100K를 목표로 더 상승 낼리를 가파르게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조지표 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꺾이고 있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MACD도 뭔가 추세가 꺾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RSI도 과매수 구간에서 지금 하방이 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평선은 하방이 탈하게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도 조정 국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때도 굉장히 비슷한 양상이었는데 과매수 구간이 이 정도 구간 형성이 되고 나서 일시적으로 이 구간을 하방이 탈했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이 구간들을 이어가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차례 정도 이 구간을 반복하고 하락 추세로 완연히 접어드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들에 대해서 너무 좀 초조하게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늘 강조드리지만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4시간봉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는 어제 4시간봉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후로는 약간씩 가격이 흘러내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는 하락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봉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과매수 구간을 이탈해서 지금 50 중립 구간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22평선을 경계로 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구간을 일시적으로는 하방 이탈했는데 지금 방금 확인했을 때는 다시 또 상방 돌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한 2평선과 그리고 보조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산 이틈에 한번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쇼포지션이 더 뚜렷하게 밀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롱포지션은 계속해서 청산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갔고요. 지금 가격 하단으로 86.6K에 뚜렷하게 밀집된 롱포지션을 확인할 수 있고 쇼포지션 같은 경우는 92.2K에 가장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피로감과 금리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이런 경계감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비트콘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그 이상의 중장기적인 호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시장의 흐름들 잡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